뭐 하실 건가요? 아, 여기. 우체통이 지금 막 비를 맞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려고 해요. 아, 여기도 우체통이 있어요? 저희 집 밑에 좀 멀리 있습니다. 집 빼본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시기가 너무 멀어서. 그렇죠, 그렇죠. 밑으로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. 이 산까지 올라오는 게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시간과 같다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다는데요. 아, 뭐 진짜 그럴만 하겠어요. 그래서 우체통 위치를 옮긴 김에 좀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우산처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, 이것도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. 햇빛이 뜨거울 때 저는 이 고무 대화를 써요. 이게 중심 잡게도 좋고요. 똑바로 걸을 때. 가시죠? 어디로 가면 돼요? 이제 내려가십니다. 아, 내려가면 돼요? 아, 이게 작업복인가요? 네. 청자켓을 딱 입으시고. 아, 이걸 또 배우신 거예요, 직접? 아, 예. 한 1년 더. 41기시군요. 그렇습니다. 비 가리개를 세우려면 용접을 잠시 해야 하는데. 산에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용한 기술이래요. 아, 이게 한 얼마나 가야 돼요? 뭐, 한 20분 정도요? 20분 정도? 네. 어.